그래서 그 비법이 내가 뭐냐고 내가 대로 물었어요 손님한테 자식복이 넘쳐나다 그 엄마는 아직 죽을 때까지 그 자식복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질문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질문인데 부모님들은 자식을 두고 키우잖아요 자식이 나중에 부모한테 되게 크게 효도하는 자식도 있고 아니면 부모가 담을 섞어 사는 자식들도 있는데 자식복 있는 사주를 타고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손님을 보다 보면 죄송한데 집안이 공무집안이네요 물어봐요 공무원 그냥 껐다 그래요 손님이 언니 애들은 다 공무집안이라고 집안 자체가 피가 내려오는 다 연필을 잡아야 되는 사주들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분들은 두 분은 자식복이 있었어요 그 둘은 근데 딸은 자식복이 엄마 입장에 봤을 때 딸은 그렇게 자식복에 보게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그 딸이 이래이래 하고 점사를 풀어줬는데 결혼을 언제 하겠네 그래서 아니 엄마 두 분은 장가를 가신 줄 모르겠는데 이 분은 자기 시집을 못 가 왜 못 가냐 이 분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자기가 벌어서 자기 여행 다녀야 되고 즐기고 즐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엄마랑 성격도 안 맞을 거? 그랬더니 맞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공무집안이고 우아하시고 말씀도 차분하시고 너무 좋았는데 아들 둘은 진짜 속도 안 새기고 진짜 좋았었어요 사주들이 근데 딸하고 엄마 아빠하고 다수 반대더라고요 그럼 자식복 있는 사주는 교육자 집안이 자식복이 좀 있는지? 그렇죠 그런 게 좀 많고요 또 어떤 집안은 자식복이 있다 그러면 요즘에 수세가 애기들 많이 안 낳는 수세예요 그죠? 근데 애기들을 많이 낳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식이 네 명이라고 해서 네 명 다 엄마 아빠의 복은 다 태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두 명은 복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진짜 다섯 사람까지 낳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은 자식복이 너무 넘쳐나죠 그래서 그 비법이 내가 뭐냐고 내가 대로 물었어요 손님한테 자식복이 넘쳐나다 그 엄마는 아직 죽을 때까지 그 자식복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사주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죠 그 엄마의 사주에 복을 우리가 진짜 복 하나 갖기가 힘이 들어요 솔직하게 근데 그 엄마는 이 사주를 딱 풀면 한두 개 가져도 우리는 솔직히 힘이 들거든요 진짜 어려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엄마나 복이 돼 다섯 개를 가졌더라니까 그럼 사주를 이 점을 보면은 그 자식복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어 근데 그 애기들이 딸만 가지고 있는 엄마 그 엄마는 남편복은 없어요 새끼복만 있는 거야 애기들만 복만 남편복이 없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식복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없는 분들도 있고 자세한 점사를 통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